네, 매주 화요일 코너죠. 국민의힘 상류정비대위원과 함께하는 비상한 정치지관입니다. 어서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단일화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상대로... 관심이 많으시죠? 네, 제3지대 단일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하셨던 바죠? 네, 그렇습니다. 큰 이변이 없었고요. 또 금태섭 후보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서로 이렇게 보완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이 되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대표 간에 또 2차 단일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순탄하게 갈까요? 큰 틀에서는 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거 한 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후보로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현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문항이 되는데 지금 보도를 기초로 질문을 드리면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경쟁력 문항으로 가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적합도 문항으로 가자. 이렇게 갈리고 있다는데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혹시 얘기된 바가 없습니까? 아직 저희 후보가 3월 4일 날 이렇게 선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요. 경쟁력이 됐든 적합도가 됐든 그렇게 전 큰 무리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뭐가 되든 무리가 없다면 경쟁력으로 가자라는 국민의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연히 개인 생각이 있으면 아니까? 비대위원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눈 겁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쟁력, 적합도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3의 안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 저쪽에서는 경쟁력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저희 당 쪽에서는 적합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협상 과정에서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이 실무진끼리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쟁력 문학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에 맞서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론조사에서 적합도라고 된다면 국민의힘의 아무개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가운데 누가 서울시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문항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항에 따라서 응답률이 달라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으로 하면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가 좀 높게 나오니까 승상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땐 또 저희 후보가 선택이 되고 나면 그런 문항들은 서로 협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후보도 적합도가 됐든 경쟁력이 됐든 저희 후보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면 이 부분들은 아마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 게 당명을 그러니까 그 선문문항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예를 들어서 적합도로 간다면 국민의힘의 암흑의 후보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이렇게 명기를 하느냐 아니면 당을 빼고 그냥 암흑의 안철수 이렇게 이름만 넣을 거냐. 이 차이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안철수가 됐든 국민의당이 됐든 또 국민의힘이 됐든 이미 다 알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이름에 대한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그렇게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예민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안철수 후보 측에서 양보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양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그렇게 경로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협상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협상 창구는 당이 주도합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주도합니까? 당이 하죠. 당이 하죠. 일단은 저희 후보들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 당대당으로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거라면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라도 당대당 실무기구는 꾸려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좀 미리 가동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서로들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당에서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시간의 촉박감 테문 아니겠습니까? 후보 등록이 18일, 19일 이틀간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순리대로 풀려면 그 전에 단일 후보가 결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림상.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이런 현실적인 어떤 요인들이 얘기가 되던데. 우선 기간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요. 그게요? 그렇습니다. 3월 4일을 뽑히고 나면 저희 후보가 선택이 되고 나면 18일까지가 아마 등록인 거로 알고 있는데. 18, 19, 이틀간 이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론조사는 거의 막판 가서 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한번 이거 하면 가정허법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최종 단일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결정이 됐다고 치면 국민의힘에서 선거운동에 안 나설 수도 있는 겁니까? 단일후보를 같이 뽑잖아요. 그러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대선을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끼어지는 것이고요. 합당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서 야권 통합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또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를 견제하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주시는 그 명령 앞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아마 의원님께서 아실 텐데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기호 2번을 달지 않으면 어떻게 선거를 도와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닫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야당의 대표로서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제일 제1야당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저도 가정인데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또 어느 쪽의 의원과 운동을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도 아마 현실적으로 저는 고민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통합 선대위를 꾸리자고 이미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합치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입당이든 합당이든 그런데 어떻게 기호 2번을 달을 수가 있어요? 우선 과학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론조사 같은 걸 통해서 저희 당의 후보로 나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철수 후보께서 계신 국민의 당으로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아마... 제가 여쭤본 건 안철수 대표의 의중을 갖고 여쭤본 거거든요. 만약에 입당이든 합당이든 할 생각이었으면 일찌감치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은 이니셔티브를 지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여지고요. 밀당 과정에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 과학적인 방법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안 대표가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기호 2번을 달아야 된다라는 주장의 시나리오는 입당이든 합당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당이든 합당이든 하라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단일화가 되고 나면 통합의 수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첫 단추가 깨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철수 대표가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세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런 그릇이 된다고 보고. 그런 그릇이 된다? 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가정화법인데 안 받아들이면 그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 저원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안 받아들이면, 입당이든 합당이든. 그런 게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겠죠. 그래요? 네. 아니, 그런데 반복이 되는데 협상이라고 해서 또 결렬이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글쎄요, 결렬이 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국민의 명령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의원님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낙관적인데 계속 일관되게 낙관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좋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은 공개할 수는 없지만 물 밑에서 뭔가 그래도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국민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또 피해가 지네. 물 밑 이야기가 있습니까? 공식적 창구는 아니지만 아마 양당에 가까운 분들끼리는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수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후보가 된 거 축하를 드리고요. 박영선 후보는 별명이 위선영선이었어요. 위선영선. 왜 그러냐면 장관 후보를 지명을 받으셨을 때 청문회에 제가 청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첫 번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600벌만 하얀 패딩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선수들하고 임원들만 줬는데 이거를 잇고 현장에서부터 선거운동하는 서울 시내를 누볐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권과 반칙이다. 이거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었을 때 일절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 또 구로구에 국회의원을 하고 계셨는데 당시에 황교안 대표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박영선 장관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정을 공개를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황교안 대표하고는 식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구에 고협재 회장하고 점심을 먹고 그걸 황교안 대표하고 밥을 먹었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결함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예 기자들 요구에도 하나도 응대를 안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동경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잖아요.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토착외구라고 하는 그 당에 있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자산세를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여러 가지 정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있은가요?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더니 야권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정쟁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권 단일화는 정쟁이 아닙니까? 그리고 박원순 시장하고 안철수 후보고 전에 단일화했던 것 같은 경우는 그럼 민주당에서 한 거예요. 그건 또 정쟁이 아니었나요? 그래서 이런 앞뒤에 말이 맞지 않고 본인의 행위가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선영선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본인께서 좀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전투모드를 탑재를 하셨군요. 이 문제를 이 정도로 가름하고. 의원님 지금 상임위가 기재위던가요? 정무입니다. 정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안이 지금 또 추경하냐겠습니까? 4차 재난지원금. 오늘 국무회의에서 아마 추경하냐 하면 의결이 된다고 하는데 당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당 입장은 작년도부터 저희는 본 예산에 100조 원을 만들어서 태워가지고 피해 계층한테 수천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서 희망을 드리자. 이게 매번 추경한다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켜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230조 원에 이루는 재량사업비를 10%든 20%든 우리가 줄여보고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본 예산에 태워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또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좀 피해 계층에다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요구했었던 사항이잖아요. 그 당시에 3조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차를 1월달인가 하고 또 지금 선거 앞두고 하고 있으니까 괜한 오해를 불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이 정부의 무능이고 예측 능력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지나가버렸으니까 다가오는 과제에 대해서 해결 방침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릴 겁니다. 빨리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피해 계층 같은 경우에 계층에 계신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신속하고 그리고 충분치는 않겠지만 손실이 나거나 특히 지금 월세 같은 경우를 못 내고 계시잖아요. 임대료를 못 내고 또 수도비, 광열비 여러 가지 비용들, 인건비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빨리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 과정에서 당 입장에서 지연을 할 거라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저희가 그걸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같은 저희 당에서 굉장히 많이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기한기금이라고 해서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문제가 있었을 때 40조 원 플러스 알파 할 때도 저희 당에서는 이틀 만에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용 포퓰리즘 아니야 이렇게 당에서 비난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정권이 그런 부분들을 좀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권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한시라도 빨리 해서 피해 계층한테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항목 중에서 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좀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복지원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없는지 세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